오늘의 마지막 곡은 사랑하는 고발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각오 지휘자님이신 임동수 작곡가님께서 작곡하신 곡을 여러분들 서울 합창 축제 때 저희가 처음으로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합창으로 처음 선보입니다. 임동수 선생님이 어디 계세요? 임동수 선생님? 네, 저기 있습니다. 김서영 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거기 계시죠. 김서영 의원님. 여기 계십시오. 네, 여기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서영 의원님. 김서영 의원님. 김서영 의원님. 아멘 곤도 나네 단지 않고 보이지 않는 왕과 사랑의 꿈 바람을 보고 넓닮아 내리는 지하여 이마에 정지 않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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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